사티 마을 택시 굿모닝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랑입니다 지금 여기는 사티 마을이고 오늘은 사티 마을을 떠나서 춘자라는 곳으로 가려고 해요 춘자라는 곳이 카자흐스탄에서 온천마을로 유명하고 저도 온천을 좋아해서 그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이 사티 마을을 나가려면 택시밖에 없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 다시 이제 다른 마을로 나가려고 합니다 학교에 가고 싶어요? 학교에 가고 싶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택시가 비싸다 이제 숙소에서 나왔습니다 택시는 정해진 시간에 가는거라 그래서 2시에 출발을 한대요 6시간 뒤면 제가 오늘 가려는 곳이 도착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마티로 가는 차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앞에서 한번 찾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가는 차량을 한번 잡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왜아이거잉? 카인디? 카인디? 그래도 감사하다 멈춰주셔가지고 여기 이제 입구까지 왔는데 아침 일찍이라 나가는 차량들이 하나도 안보인다 이거 뭐야? 이거 알마틱인거 같은데? 누가 히트헤이킹했나보다 여기서도 똑같이 위로 가셨어 2시간 뒤에 2시간에 3시간에 아 깍차 있네 오 오 오 오 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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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땡 땡 땡 라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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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춥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마. 저녁에 카인디, 카인디. 아, 카인디? 아, 뉴스란? 네. 아, 콜사이? 아, 너무 콜사이. 너무 오래. 40분 기다린 보나람이 있습니다. 땡큐! 라마, 뉴스란. 너무 감사하다. 뉴스란 친구때문에 마을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돈을 주려고 해도 안 받아. 친구는 일로 가면 알마티로 가는 거고 저는 이쪽으로 가는 피치하이킹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잘한다, 돼서. 그래야 할까? 아, 예. 그래야 할까. , 그래야 할까. 그래야 할까. 그래야 할까. 그래야 할까. 호호호호... 다시? 오 예 잡았습니다 아저씨랑 같이 잡았어 땡큐 땡큐 라우만 아저씨들 때문에 잘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춘자 가는 버스를 찾아야 되는데 가격을 알려주셔가지고 합격은 대충 아니까 한번 협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땡큐 땡큐 먼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어가지고 현금 좀 뽑고 밥 좀 먹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틀동안 지금 라면 하나씩 하나씩 밖에 못 먹었어 서리 ATM 텐겔 텐겔 땡큐 아 라우만 라우만 돈을 뽑았고 이제 춘자라는 곳을 갈건데 카자흐스탄에서는 춘자라는 곳을 1년에는 무조건 한 번 한 번쯤은 가야 된다고 그정도로 온천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년 방문을 하고 지금 시기가 나름 이제 온천의 시기라서 어제 좀 고생 좀 해가지고 오늘은 좀 온천 가서 몸도 지지고 날씨도 추운데 따뜻한 물에 몸 좀 담가야겠어 페어떼 춘자 춘자 예스 어어...? 노?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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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다섯 명이 돼야지 출발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아가.. 너무 귀엽다 衣일 replaces 매 하하하 이케 이 허하 미국. 일본. 둘. 아, 네. 아, 네. 가족들. 아, 가족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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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라시. 미라시. 미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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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시스, 아, 미라시? 8,000원. 너무, 너무 비싸. 아, 너무 비싸. 여기서 더 한 시간을 더 가야된대. 아니, 난 이 춘자라는 마을에 온천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한 시간 정도를 더 가야된대요. 일단, 아직 시간이 적 여유가 있으니까, 밥 좀 먹자. 아, 너무 배고파. 진짜. 자, 이제. eat. 예, 예, 예. 아, 예, 예. 삼사. 삼사. beef. 원, 원, 원. 아, 네. 아, 네.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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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셉트, 파슬리. 콘셉트, 파슬리. 오, 예, 예. BTS? BTS? 프랑스. 나라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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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밥을 먹다가. 치즈. 치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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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글리스. 아, 인글리스. 이제 밥을 먹고 나왔으니까, 이성적으로 판단이 슬거란 말이죠 저기서 물어보니까 3천이면 간대요 3천이 약간 적정 가격인가봐 일단... 오랜만에 협상을 한번 해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스쿨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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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다 친구! 너! 이거! 오케이! 아아 이거! 이거? 이거? 비싼다 비싼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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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나와봐 여기까지 왔는데 좀 더 찾아봤었어야 하는데 아 여기 난 춘전하는 마을에 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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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 소파? 고마그! 아 네임 디디디 디디디 디디 디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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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디꺼 내 이름 김 디꺼 김 디꺼 김 가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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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꺼 디꺼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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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의 최고급 막 넘버원이라고 치고는 많이 낙타가 됐는데 무슨 낙타가 있어? 자간에 웃고 말기구나 아 예약을 안하고 와가지고 이 꽉 차있는거 아닐지 모르겠다 지금 또 시 성숙이라고 하던데 오오 시 뭔가 헬로 퇴근 탱글 아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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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비싸구나 엄청 비싸구나 아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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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만원이야 16만원 여기는 아니야 여기 한번 가봐야겠다 와 여기도 좋다 일단 여기가 가격은 너무 착해서 방에 있으면 이쪽으로 해야겠어 화장실도 있고 아 좋아좋아 우리 앞에 수영장도 총 3개 있어 8,000탱결에 기방이랑 저 스위밍풀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대요 저기 아까 갔던 데가 6만탱결이었거든요 18만원? 여기는 8,000입니다 집 놓고 한번 시설 보려고 나왔습니다 놀기 전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봐야겠어 수영장 따뜻하다 온도가 딱 좋은데 여기 사우나도 있고 샤워할 수 있는 곳 냉탕인가? 여기는 그냥 미지근한 물이네 지금은 이제 여기 뜨듯한 물이 안 나와서 여기는 사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메인 수영장 좋은데? 와 여기도 대박이다 대박 우와 여기 따뜻하다 여기도 따뜻하고 2만원에 이 정도 시설이면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 이렇게 식당도 있네 수영을 하러 나왔습니다 완전 춥다 수영복 입고 날씨가든 입고 나왔는데 너무 춥다 어우 따뜻하다 안전 따뜻해 극락이다 극락이다 극락 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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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좋아 물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나오기가 싫어 나오면 머리가 차가워 와 머리 얼었어 으, 미끄럼 좀 타러 가야지 으흑, 추워 아, 1미ktion 오케이 땡큐 갑시다 갑시다 어칠까 아 차을까 으우아 완전 좀 있다 또 타야지 빨간색 갑시다 으아, 좀빠졌어 한번 쳐가자 갑시다 아 재밌다 아 사람들 많아졌어 음 추워 아 완전 진짜 자다 집다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다 앞쪽에 많이 있습니다. 더 혼자 쓰고 있습니다. 아 노을도 지고 있어. 정말 재미있어. 카레야, 카레야. 예 아 나이스 아주 나이스 갑자기 부르셔서 아 아 아 네 아 눈가냐 카자흐스탄 분이 아니시나보네 아 예예 유희가 삼성티비야 그래가지고 나한테 티비좀 해달라고 하시는거 같애 갔다보자 직원한테 말했으니까 조치가 있겠지 롤이를 하니까 또 배가 고파지네 롤이 끝나고서는 라면을 먹어줘야기 때문에 라면을 끓여준대요 그래가지고 라면을 시켰습니다 오우 와우 면이 안익었는데 이면 좋아요 진짜 물놀이 후엔 무슨거 라면이지 아 아 아 카자흐스탄 오고나서 라면을 먹을때마다 한국 라면 먹는 맛이라서 너무 좋아 너무 딱딱한데 너무 딱딱한데 먹을거 주셨습니다 삼사 삼사 주셨어요 아 아 어제 온천을 하고 바로 몸이 녹음해져서 그런지 일찍 잠이 들어 버렸어 아 이게 또 온천의 맛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확실히 피로가 풀린다 다리같은게 산행하면서 다리같은게 엄청 아팠는데 하고 이러니까 또 다리가 좋네요 아 아 추워 오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수영복이 얼었어 그 때 얼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추워 밖에서 못하겠고 너무 추워 여기서 해야겠어 저는 이렇게 다시 알마티로 이제 들어갈 예정이고 여기 춘자라는 마을에서 온천을 한번 즐겨 봤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나름 괜찮은 가격에 좋은 숙소에 머물게 돼서 지금까지 좀 쌓여 있던 피로가 좀 풀린 것 같아서 좋았고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들 굿바이 이제 카자흐스탄이랑 킬르킬르스탄 국경에 왔습니다 도와주 추워봐 만족스러운데 와아아아 안녕히 계세요 으아악 할렐루 할건데 다 interestingly 택하러 이름리